직방은 글로벌 가상오피스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26일 미국법인 소마 디벨로먼트 컴퍼니를 설립했다 밝혔습니다. 소마는 직방이 지난해 7월 개발한 가상오피스 메타폴릭스를 업그레이드한 브랜드로 가상오피스 공간에서 아바타가 직접 사무실을 이동하며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. 안성우 직방대표는 앞으로 개개인의 달라진 생활 방식에 최적화된 근무 환경을 제시하는 기업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마를 통해 대한민국 프로테크 유니콘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